이론강의 37강, 38강, 39강 저당권에 관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143페이지 펴보시고요. 1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에도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일괄경매청구권은 어느 때 인정이 됩니까? 우리 이론강의 시간에도 배웠지만 여기 처음에 나대지, 갑소유 토지의 나대지였다가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이 갑이 건물을 짓고 이 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할 때 당시에 갑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지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건물 소유자 있죠? 건물 소유,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건물 소유자는 다른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했대죠. 그러면 일괄경매청구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인정된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답이 그냥 1번이네. 다시 저당권 설정자가 토지 소유자 갑이겠죠. 갑이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러니까 나대지였다가 건물을 축조했네. 그러면 처음에 토지 소유자 갑이었다가 건물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그런데 경매 당시에 봤더니 제3자한테 그 건물을 팔았어. 뭐 의리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건물을 제3자가 소유하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니까 일괄경매청구권 인정 안 되죠. 답이 그냥 1번 쉽게 나왔습니다. 2번 채권자,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요. 합의가 그리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면 원래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아야 되지만 그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유효하다. 그러면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효죠. 이 경우 원래는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같아야 하는데 3번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이므로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저당권 설정 행위하면 무효라고 했습니다. 4번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딴 건 보지 마시고 이거 우리 범위를 한참 벗어났어요. 5번도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딴 건 필요 없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그 말소 등기 전에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때에도 그 저당권 효력이 없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 특별한 사정이 이딴 건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전부 명령을 받아 이것 때문에 현혹이 돼서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전부 명령 빼고 한번 볼까요?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 소멸됐대요. 그럼 피담보 채권 소멸되면 저당권 무효죠? 저당권이 그냥 말소 등기 없더라도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저당권 이전 등기 해봤자 저당권 효력이 없다고 배웠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 전부 명령이란 게. 저거는 몰라도 되는데 나온 김에 그냥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채무자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을이 예전에 가령 A라는 애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얘가 을한테 돈을 받으려고 얘 재산조사를 막 해봤어. 뭐 어디 가압류 같은 거 걸 겁니다. 막 찾아봤는데 어? 봤더니 얘가 훌륭한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이 갑의 재산의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있길래 소송을 걸어서 어떻게 하냐면 얘 재산권인 저당권을 얘가 나한테 빚이 있으니까 이걸 나한테 전부 넘겨라. 전부 명령이 전이 이전할 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을 얘한테 넘겨달라고 한 게 전부 명령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저당권은 이미 갑이 돈을 갚아가지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해서 저당권이 있기는 있지만 이건 무효 이미 무효의 저당권이 된 거죠. 그 이후에 전부 명령 전부 명령을 받건 무슨 이유에서건 부기 등기로 저당권 이전 등기 되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부 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한참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지문은 쓸데없는 걸 빼면 자 이거 빼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말소 등기 전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니까 저당권도 소멸된 거지. 근데 말소 등기 하기 전에 피담보 채권의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때에도 그 저당권은 당연히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4번 같은 건 필요 없고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2번 갑은 그 소유 나대지의 을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을명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병은 X에 이 토지 X에 건물 Y를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에 정명의 저당권을 자기가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험장에서 무리하게 시간 없을 때 딱 보고 막 풀려고 하면 안 돼. 일단 넘기고 나중에 풀어야 되는데 답은 되게 쉬워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알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한번 그려보면 처음에 이 X토지의 갑이 을한테 먼저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을구에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임차권을 갑이 병한테 설정을 해줘서 병한테 설정했죠. 그 후에 이 병이 임차권을 기본으로 해서 병명의 건물 Y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 등기는 다시 이렇게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이 병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정액의 저당권을 실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이 병이 돈을 안 갚아서 정이 만약에 이거 경매 넣는다고 했을 때 이거 일괄 경매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왜? 왜냐하면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지금 다르잖아.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다르니까 이거 정이건 을이건 경매를 신청해 봤자 일괄 경매 신청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거가 핵심입니다. 그럼 볼게요. 그러니까 답은 쉬워요. 답은. 을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리죠. 그러니까 을이 X에 저당권을 실행하나 정이 Y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하나 어차피 일괄 경매를 못합니다. 왜? 다르니까. 소유자가 다르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다 틀린 것이 아니니까 답은 2번이에요. 자, 1번. 을은 갑에 대한 채권과 분리해서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죠.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3번. 정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무가 경락을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병의 X에 대한 임차권은 무에게 이전되죠. 이거 뭐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 이거 봤잖아. 뭐냐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저당권을 실행했어. 일괄 경매는 안 되더라도 이 정이 저당권을 실행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누구한테 경락이 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에게 이렇게 경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무가 경락 받을 때 이 저당권은 어디에까지 미쳐요?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임차권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별다른 이 정 앞으로 굳이 임차권 등기를 안 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이 무 앞으로 임차권 등기를 안 하더라도 저절로 어떻게 해요? 얘가 경락이니 이 건물을 경락을 받을 때 이 임차권에까지 그냥 자기한테 딸려오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우리 앞에서 많이 봤던 겁니다. 여기 또 나오네. 그렇죠? 자 그 얘기고요. 4번 정이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려도 의뢰 저당권은 소멸나요? 당연한 거지. 지금 건물 저당권을 실행을 했어요. 건물 저당권 실행한다고 토지 저당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 건물에 다른 저당권이나 그런 게 있으면 소멸되겠지만 건물에 있는 저당권 실행한다고 토지 저당권이 소멸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자 5번 갑이 X를 매도하는 경우 을은 그 매매 대금에 대해 물상 대의를 자 물상 대의는 매매 대금이나 협의에 의한 수용은 어떻게 해요?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뭐 답은 되게 쉽습니다. 2번이고 나머지 지문도 쉬워요. 다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내는 능력이 시험장에서 좀 어렵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거 너무너무 쉽네. 반환 안 되잖아요. 그죠? 답은 3번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 묶여요. 4번 144페이지 1번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병이 X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했다. 자 이거는 조금 좀 봐야 되는데 갑이 을한테 돈 빌려줬죠. 을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토지 주인이 X토지의 주인이 을이에요. 그래서 갑구에 소유권자가 을이고 지금 어떻게 되냐면 1번이 저당권 갑이고 그 다음에 병이 2순위자로 저당권 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갑이랑 을이랑 안 바뀌기 잘 봐야 돼요. 이거 취득하였다. 오른 거 자 1번 갑은 저당권을 피담보채무가 불리해서 제3선이 양도할 수 없잖아요. 오른 거 차는 틀려네. 자 이거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죠? 2번 을이 갑에게 이행기에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간명의 저당권은 말소등기하지 않아도 소멸되죠. 피담보채무가 소멸되면 저당권 말소등기하지 않아도 소멸된다. 187조 그림 안 그려도 그냥 이거만 보고도 맞출 수 있겠네요. 3번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요건이 아니라서 간명의 저당권등기가 불법 말소되더라도 갑의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존속요건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등기는 4번 간명의 저당권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병의 경매 신청으로 엑스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면 갑의 저당권등기는 이제 경매가 되고 나서는 회복될 수 없다 그랬죠. 오케이 5번 만약 간명의 저당권등기가 무효인 경우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갑과 을은 간명의 저당권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해 저당권등기를 유용할 수 없다. 이거는 요 우리 무효의 등기의 유용 무효의 등기의 재활용을 하려면 후순이자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을 소유의 Y건물의 저당권을 취득했다. 다음 설명 좀.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을이 갑한테 저당권 설정을 해준 거네. 저당권자가 갑이에요. 저당권자. 그리고 얘가 채권자에요. 채권자. 그리고 을은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이면서도 채무자이죠. 자 볼게요. 을이 갑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했어. 갚았어. 그러면 갑의 저당권은 말소등기하지 않아도 소멸하죠. 맞네. 옳은 거 모두 고르라니까 기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역이 들어가야 돼. 두 개가 제거. 자 그 다음에 니은 갑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을이 취득하는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기권 행세할 수 있죠. 매매대금이나 협의로 인한 수용으로 인한 대금은 물상대기 행세할 수 없어도 이런 화재보험금 같은 거 행세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니은이 들어가야 되니까 답이니까 답 5번이겠네. 그죠? 니은이 없으면 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디귿번 갑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불레에서 제수변제 양도 계속 나옵니다. 이것도. 그죠? 세 개 다 맞습니다. 6번 145페이지입니다.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그럼 이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그림이네. 이 그림인데 나대지에다가 나대지에다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까? 일단 법정지상권은 애초에 뭐가 돼 있어요. 이 처분 당시에 즉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소유자 같은 건물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나대지가 있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일괄경매청구권은 경매할 때 이 토지와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지 일괄경매청구권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이 경우에 X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경매개시 결정 전에 갑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했대. 그러면 지금 경매할 때 이 갑이 소유자를 A에게 이전을 해주면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죠. 그럼 일괄경매청구권 행사할 수 없겠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갑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을은 X토지의 건물에 대해서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없어요. 있다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기역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ㄴ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하면 틀려. 나대지였으니까 나대지. 그죠? ㄴ이 들어가면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ㄹ은 공통으로 들어가고 ㄹ을 알아야지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죠. ㄹ을 볼게요. 저당권 설정 뒤 D가 X토지를 매수취득하여 그 토지의 필요비를 지출했대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D가 X토지를 매수취득하면 얘 제3취득자네요. 그래서 필요비를 지출하면 제3취득자라는 말을 안 준 거예요. 여기서 일부러 을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 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상환 받을 수 있잖아요. 없다니까 틀렸네. 답은 그냥 3번이네. ㄷ을 몰라도. ㄷ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저당권 설정 뒤에 X토지에 대해 통상의 강제 경매가 실시되어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갑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일단 이 문제는 이걸 이게 좀 꼬아서 내기 위해서 사실 저당권이 설정될 때 저당권이 설정될 때 건물이 있어야지 법정지상권을 설정을 하니까 법정지상권을 설정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이걸 읽어도 이걸 이해를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강제 경매가 실시가 됐어. 저당권 설정 뒤에 강제 경매가 실시가 되면 이 저당권 말고 이 전에 가압류 같은 게 들어와서 왜냐하면 저당권이 설정해가지고 저당권 실행을 실행할 때는 임의 경매가 실행되는데 여기서 강제 경매라는 얘기는 저당권 이후에 무슨 가압류 같은 게 있는데 이 가압류권자가 강제 경매를 건 거예요. 이 경우에 그러면 이 경우에도 그 씨가 취득한 경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냐라고 물어보는데 자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 이전에 잊어먹었지만 249페이지에 보면 처분 당시에 처분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지 법정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는데 그 처분 당시에 기준이 되는 게 강제 경매시가 아니라 언제라 그랬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라 그랬죠. 249페이지에 이거 하도 전화에 배워서 여러분들이 잊어먹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저당권 설정 당시니까 이때는 나대지였잖아요. 나대지. 그러니까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강제 경매가 일어났다 해도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취득이 안 됩니다. 좀 어려워요. 디귿은 좀 꼬아내서 배운지도 오래됐고 아무튼 답은 4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갖지 않죠. 반환 청구권 안 갖습니다. 점유를 못하니까 2번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부합물과 종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죠. 그러니까 그냥 답은 쉽네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 지연이자죠. 전부를 변제해야 저당권 등기 말수를 선고할 수 있다. 이거 보고 아마 이 3번이 틀렸다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지연이자는 1년치만 낸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경매에 들어갔을 때 경매에 들어갔을 때 지연금은 1년인데 채무자가 갚을 때는 전부 다 내야 된다 그랬죠. 채무자가 그냥 갚을 땐 그러니까 이거 맞고요. 4번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불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를 하지 못한다. 수반성과 부정성 5번은 법인움도 더럽게 긴데 여기 보면 협의취득했대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협의취득되면 협의 수용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보상금의 물상대의를 행사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46페이지 이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지문만 살펴보자고요. 8번은 갑은 을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자 그 소유 X토지의 을명의 저당권 그러니까 지금 이 토지가 갑소유의 토지인데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여기에다가 담보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 위에 토지 위에 갑이 담보 지상권을 을에게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같이 설정해 줬어요. 자 담보 지상권을 자 그런 다음에 X의 담보 같이 유지만을 위해 을의 지상권을 설정했어요. 담보 지상권을 저당권과 함께 담보 지상권을 설정한 거죠. 토지 등기 그럼 토지 등기부에 을명의로 저당권도 돼있지만 을명의로 지상권도 이렇게 나와있다는 얘기에요. 을구에 이후 갑과 병은 X의 건축물 Y를 축조했대요. 담보 지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과 그 다음에 병이 병이 공동명의로 건축물 Y를 축조했대요. 옳은 것은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을은 을의 갑에 대한 위채권이 시효 소멸하여도 을명의 지상권을 존속한다고 하면 틀리죠. 왜? 여기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소멸되면서 담보 지상권도 소멸되잖아요. 틀렸고 2번 을이 지상권 담보 지상권을 설정을 했는데 여기에 비록 갑이 공동명의라도 야 내가 내가 사실은 갑한테 받을 돈이 있어서 건물을 지은 건데 이렇게 하면서 대항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있다 해서 틀렸고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2번이 사실 자 3번 을은 병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처음 사실은 8번은 요 지문 때문에 중요해요. 요 지문 때문에 이게 뭐냐면 자 이 을이 담보 지상권자라 하더라도 요 담보 지상권에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병에게 만약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토지 소유자 갑이하는 거지 담보 지상권자는 할 수 없다는 걸 이걸 알아뒀어요. 그러니까 8번 문제에서는 그나마 요 내용 하나는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3번 자 담보 지상권은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요 을이 누구의 을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소유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된다. 자 4번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 채권의 미만으로 하락하면 을은 갑에게 저당권 치매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것도 틀렸고 그러니까 답이 요게 4번입니다. 요거 그래서 저당권 침해를 이루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5번 의뢰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 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자. 이것도 사실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2번하고 5번이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 피담보 채무의 범위를 확인하는 건 뭐냐면 원본하고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원본이 2억이면 이자는 얼마고 그 다음에 지연이자는 얼마지 뭐 이런 거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담보물권이나 하는 거지 지상권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얘 어차피 여기 지금 저당권 있잖아요. 이거 계산하는 거지 담보 지상권도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이 피담보 채무의 범위를 확인을 확인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5번이나 5번이나 2번은 좀 어려운 얘기고 3번을 하나 건져가세요. 3번. 담보 지상권은 사용수익할 권한이 없어서 뭡니까? 지상권이 이름은 지상권이지만 얘는 사실 담보 지상권은 담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지 담보 지상권자가 하는 거 아니다. 이거 하나 좀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어려워요. 이 문제는 많이 틀렸습니다. 30대 이 문제 그 다음에 9번 너무 쉬운 문제죠. 토지 일부 객체로 할 수 없는 거 저당권 소저형 아닙니까? 소저형 그 다음에 10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을 종물에 미치지 않은 것을 정할 수 있죠. 왜? 이거 임의규정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저당권 목적의 토지가 이런 법률에 따라서 협의 취득됐어. 그럼 물상대회 할 수 없죠. 물상대회 건 행사할 수 없다.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계속 봤죠? 종된 권리인 종된 권리인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이거 아까 어디서 봤어요? 여기서 봤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저당권 건물에 있는 저당권이 종된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고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죠? 자 미친다. 맞고요. 4번 저당 목적 및 변형 및 금전에 대해서 이미 제3자가 압류를 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회 건을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원래 이 저당권 설정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이 금전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저당권자가 해야지 물상대회를 행사할 수 있는데 제3자가 압류해도 괜찮다고 했죠?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렸네. 답이 4번입니다. 5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대한 차임 채권이 뭐예요? 과실 과실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죠. 압류 이후에는 이제 과실을 수취한다고 그랬죠. 압류 이후에는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저당권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 하고 전세권 지상권의 설정은 가능하다. 근데 지역권은 안 된다고 그랬죠? 저당권 설정은 자 여기 설정 승계잖아요. 이전 승계가 아니라 너무 쉽다. 이 문제 그죠? 자 3번 민법 제 365조 이게 뭐야? 이렇게 숫자로 내면은 그냥 수험생들한테 안 중요해. 이 365조가 뭔지 몰라도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의 그러니까 이런 숫자 나왔을 때 신경 같은 거 쓰지 말라고 토지와 건물의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토지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못 봤죠. 그죠? 일괄 경매에서 만약에 토지 저당권자가 일괄 경매에서도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4번 건물 건축 개시 전에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 토지의 임의 경매로 인한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맞아요. 이거 좀 어렵죠. 이거 조금 이따 볼 거고 5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전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죠. 여기 제3취득자네. 제3취득자. 그러면 경매에서 필요비 지출하면 경매 대가에서 우선상은 받을 수 없다. 그러면 틀리죠.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건물 건축 개시 전에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됐죠. 설정되면 중간에 온 건 헛소리야.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에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법정저당권이 설정하려면 갑토지에 갑소유에 건물이 있을 때 그때 저당권이 설정돼야지 나중에 경매할 때 소유자가 바뀌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는데 이 경우는 뭐냐면 지금 갑에 토지가 있는데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아직 건물은 안 지었는데 조금 이따가 건물 짓기로 했어. 저당 그 토지 소유자에 했어. 라고 저당권자한테 동의를 얻었더라도 동의를 얻었더라도 나대지죠. 저당권자가 나 조금 이따가 건물 건물 지을 거거든 괜찮지라고 저당권자에게 동의를 구해도 아직 나대지니까 나대지니까 법정지상권을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아무튼 건물이 있어야 돼요. 저당권의 소멸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저당 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피담보 채권이 시호환성으로 소멸한 경우 이거는 시호환성으로 소멸하면 빚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그냥 소멸하죠. 이거는 목적물 부동산 자체가 그냥 멸실을 해버렸어. 그럼 저당권도 거기에 딸린 소유권도 없어지고 싹 다 없어지면서 다 없어지죠. 저당 목적물을 경매로 하면 제3자에게 매각되건 누구에게 매각되건 경매하면 저당권을 소멸합니다. 자 4번하고 5번은 이거는 혼동에 관한 문제인데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는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는 이거는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냐면 이 건물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A였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소유자가 A고 이 토지 소유자가 B한테 지상권을 설정해줬어. 지상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상권이 지금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B를 1부기 1로 저당권자 C가 들어왔는데 이때 토지 소유자 A가 이 지상권을 산 거예요. 이 지상권을 자기한테 이전 그 지상권을 토지 소유자가 취득을 했더라면 혼동으로 이제 소유자와 이게 같아지니까 혼동으로 이게 소멸하냐 아니다. 왜? 왜냐하면 저당권 혼동으로 만약에 손해볼 제3자나 소유자 소유자 측에서 손해를 보면 말소 안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게 혼동으로 소멸되면 이 저당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저당권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왜냐하면 주등기가 소멸되면 부기등기도 같이 소멸되거든요. 같이 말소가 되는 거예요. 5번 저당권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때는 저당권 소멸이 이런 경우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1번 소유권자가 A인데 저당권을 저당권을 B에게 설정을 해주고 이 저당권을 소유권자 A가 취득했어. 그러면 어차피 소유권자가 자기가 자기니까 그냥 이렇게 말소해버려도 손해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를 저당권을 소멸이 되어버렸죠. 혼동으로 아무도 손해를 안 보니까 그 경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13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소유자가 그 이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교환가치의 실현이 방해하는 염려가 있으면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토지가 나대지여서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여기다 건물 같은 거를 지으면 이 토지 담보가 되는 토지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방해 제거나 또는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반환 청구는 안돼도 저당권자가 그래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격려했대. 그럼 이거 일괄 경매 되는 거네. 그렇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니까 나대지에 그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면 토지 소유자하고 나중에 지은 건물 소유자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이때 저당권의 우선변제 즉 토지 일괄 경매를 해서 토지 일괄 경매를 했을 때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건물에도 미친다는 말이 뭐예요? 건물에서 나온 그 가액을 토지 저당권자가 경매를 일괄 경매 신축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죠. 건물에는 안 미치죠. 즉 건물에서 나온 가액은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말표현을 건물에서 나온 가액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편했을 텐데 뭐 건물에도 미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이런 영향을 받는다. 이런 애매모호한 말 좀 시험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표현을 근데 이런 말을 워낙 많이 써가지고 3번 4번은 근저당권에서 우리가 보기로 하고 5번 저당권 설정 전에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보세요. 이 말을 말소되지 않는다. 또는 소멸되지 않는다. 그렇게 사실 좀 명확하게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1번이 지상권이고 2번이 저당권이래요. 그러면 저당권 경매 신청할 때 선순위인 지상권 앞에 저당권이 없으니까 그냥 말소가 안 되죠.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2번 틀린 거 찾으니까 그 다음에 14번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래요. 이거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여기에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1번은 아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건물이 축조가 됐다니까 나대지였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거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을 안 하죠. 기역은 아예 성립을 안 하고 ㄴ은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동일인 이었는데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대요. 그래도 저당권을 설정할 때 소유자가 동일했었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가 그렇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을 합니다. 이건 앞에서 제가 봤던 근데 ㄹ은 이게 달라요. ㄹ은 이건 뭐냐면 ㄹ은 저당권을 토지하고 건물에 둘 다 설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건물이 철거가 돼버렸어요. 철거가 돼버리고 아예 새 건물이 들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안 해요. 이거 어려워요. ㄹ은 어렵습니다. 이 점은 상관없어요. 설명을 드렸지만 이건 아니야. 소유자가 중간에 바뀐 건 상관없는데 아예 건물을 허물어버리고 새 건물이 들어선다.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 안 한다. 그리고 이거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다시 다시 그 지상의 건물이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완공은 안 됐는데도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까지 건물이 진정이 돼서 이게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법정 지상권 인정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법정 지상권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저렇게 좀 어렵게 내려고 마음 먹으면 자 그 다음에 15번 법률의 규정 또는 설정행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지 않으면 자 이것도 뭐야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친다는 말은 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 경락인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져갈 수 없는 거는 건물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토지 토지 저당권을 토지 저당권을 실행했는데 건물은 못 가져가죠. 얘는 독립된 거니까 아니면 권원이 있는 임모 독립된 임모 같은 거는 못 가져가겠죠.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건물이나 여기 보면 토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 전세권자가 토지를 식재하고 등기한 임모 그럼 이거는 권원이 있는 임모이니까 이건 독립됐죠. 그러니까 건물이나 건물이나 임모은 이런 거는 어떻게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지 않고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유류 저장 탱크 그 유류 저장 탱크는 저당권 전후를 불문하고 이런 부합물이나 종물은 전이건 저당권 설정 전이건 후건 다 저당권의 효력이 비쳐요. 그래서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과실 차임 채권 과실은 압류된 후에는 이거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 답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번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 이거 원본 위약금 저당권의 실행비용 그 다음에 1년분의 지연이자 되는데 이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7번 법률상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러면 이것도 저당권 설정 전에 종물이건 이전 이후에 종물이건 부합물이건 다 저당권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기용 니은이 들어가야 돼요. 기용 니은이 모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답이 아니죠. 디귿 보니까 저당권에 대한 압류 전에 저당권 설정장의 과실 차임 채권 과실은 이건 미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디귿이로 틀려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18번 법률이나 규약의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저당권이 실행하면 모두 그러니까 경락인에게 넘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는 것들 부합물 같은 것들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이 중축되어 자 독립적인 효용이 없는 부분 대표적인 게 부합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요건 효력이 미치죠. 기억이 들어가야지 답이에요. 자 답이 아니고 2번하고 4번은 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토지 이거 계속 나오는 거죠. 이거는 저당 그림으로 이거 얘기하는 거죠.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해도 토지 임차권의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는 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맞고요. 기역 니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이 들어가야 돼. 기역 니은 둘 중에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 이거는 구분 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면 전유부분 소유자가 취득하는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 사용권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이것도 다 전유부분만 경매해서 얻으면 대지 사용권 이라던가 공유부분이라던가 그런 거는 저절로 그냥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 모두 그 효력이 미치죠. 그다음에 19번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해서 압류가 되더라도 물상대위성이 있죠. 그러니까 언제 이게 어디가 나오냐면 4번에 그러니까 3번에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되기 전에 저당권자 또는 제3자가 압류를 해야지 근데 물상대위를 할 수 있어요.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인도되기 전에 전에 저당권자가 해도 되고 제3자가 압류를 해도 물상대위성이 있는데 없다 그래서 틀렸고 이거는 후라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저당권이 소유권뿐만 아니라 저당권의 전세금 반환채권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물상대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틀렸고 4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죠. 맞습니다. 5번은 법이름이 길어요. 협의취득했대. 그러면 여기에 협의취득의 보상금으로는 물상대위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죠.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20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설정 가능. 2번 객체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어디에 저당권을 어디에 설정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2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요.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답이 쉽네요. 답은 2번 3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로 같이 소멸한다. 4번. 저당권의 소요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 부한물 종물에도 미치죠. 5번. 저당권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유익비, 필요비 등을 지출하면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1번 151페이지에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거. 일단 전세권, 지상권, 소유권의 설정 가능. 뭐 어권, 광어권 우리가 이론가기 시간에 훑어봤지만 뭐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확실하게 안되는 거. 지효권 안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22번. 22번. 갑은 을 소유의 엑스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엑스토지에 와이 건물이 존재할 때 갑이 엑스토지와 와이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됩니다. 그림을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일괄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을이죠. 을인데 나대지였다가 여기에서 저당권이 갑이 설정을 하고 갑 앞으로 저당권 설정되고 그 다음에 경매를 실행할 때 이 건물이 을 소유여야 돼. 을 소유. 그러니까 경매 실행 당시에 경매 실행. 경매 실행.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 당시 경매 실행. 저당권 실행 당시에 이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의 같아야 돼. 자, 그래서 기억번. 갑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엑스토지의 의뢰와이 건물이 존재하면 안 돼요. 나대지여야 돼. 나대지. 이 경우에는 일괄 경매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죠. 다 알아야 되네. 근데 ㄴ은 알아도 ㄴ은 알아도 답 찾는데 도움이 안 되고 ㄷ을 알아야 돼. ㄷ을. 답을 찾으려면 2번 아니면 4번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2번부터 보자고요. ㄷ이 좀 어려우니까.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엑스토지의 와이 건물을 축조했어. 그죠? 저당권을 취득할 때 나대지였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때 나대지였다가 이제 을이 엑스토지의 와이 건물을 축조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죠. 전형적인 이게 일괄 경매의 예 아닙니까. 이 경우 ㄴ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갔죠. ㄷ.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엑스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여 와이 건물을 축조하고 을이 그 부동산에서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경우냐면 이거는 자, 어떤 경우냐면 저당권을 취득을 할 때는 나대지였는데 나대지였는데 자, 이거 말고 저당 요 을이 병한테 을이 병한테 지상권을 설정을 해주고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병 소유로 했다가 했다가 이 병이 이 건물을 을한테 팔았어요. 근데 경매를 실행할 때는 아무튼지간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죠. 나대지였죠. 저당권 설정할 때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법정 지상권이랑 여러분들이 왜 헷갈리냐면 일괄 경매는 저당권을 실행할 때 같아야 돼. 법정 지상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야 돼. 그것 때문에 헷갈린다고요. 이 문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4번 자 그 다음에 23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ㄱ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당 부동산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니까 기억이 맞네. 그러니까 기억이 들어가야 답이에요. 자, 3번 5번은 답이 안 되고 자, ㄴ번 저당 부동 아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전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 경매 대가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있잖아요. 없다 그래서 틀렸네. 하나밖에 제거가 안 돼요. 그러면 리을이 공통이니까 디귿을 알아야지 확실하게 답을 찾을 수 있겠는데요. 자,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네. 디귿이 들어가니까 답은 4번이겠네요. 자, 리을번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경매 신청 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자 모두 제3취득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4번. 자, 우리가 그래서 저당권에 관한 내용을 봤는데 저당권이 이제 물건 마지막에 배우는 거래서 이전에 있던 내용이랑 막 이렇게 섞입니다. 막 섞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내용도 좀 많고 그러니까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